저희도 약간 쑥스럽고 남자 팬분들도 이제 직접 오시거나 저희 현장에 오시거나 아니면 뒤에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응원하실 때는 응원하시는데 저희 앞에서는 되게 좀 수줍아 하시더라고요 서먹서먹하고 괜히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네 마음으로는 항상 형 그러니까 하이파이브도 한 번씩 하고 그럴까요? 지영오빠 지영오빠 하다가 지영씨 지영이 형 이러니까요 어이 누구세요? 저기 저 지영이 형 두 분이 잘하시네요 이렇게 싸 싸 싸 싸 싸인 형상생활이 이르세요? 아 알겠습니다 형상생활이 이르세요? 싸인 아 그래요? 성황이 이르죠? 아 그래요? 특히 두 분이 이르세요? 네 두 개의 형이 용토리라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또 그룹을 뭔가요 네 이렇게 두 분이요? 하나 둘 셋 우리는 용토리 하나 둘 셋 다시 가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우리는 용토리예요! 네 참 웃긴 게 네 어떠세요? 되게 지금은 막 장난치고 좋은데 네 또 한 번 또 이렇게 틀어주면 또 되게 막 싸워요 아 두 분이서? 네 싸우고 싸우다가 네 또 한 5분 지나면 또 장난치고 음 그건 사랑싸움이죠 사랑싸움 네 사실 팬분들이 지영이 별명이 있는데 네 정말 딱 맞아요 텀과 제리 누가 텀이죠? 그러니까 누가 텀이요? 그러면 지영씨가 항상 이렇게 당하는 건가요? 그러면 다 표현은 불독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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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